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폰 2세대형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링켓 퓨전 엑스로 준비했어요 이게 링켓 퓨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클리어인데 슬슬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아 한달도 안되는데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싸게 구매를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네 아쉬워서 이번에는 제 이전 영상 보시면 노트 10 링켓 퓨전 엑스 케이스 있죠 그거랑 거진 똑같아요 카머 블랙으로 샀는데 한번 뜯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택배로 왔는데 당신은 만날 날을 기다렸어요 잘 부탁드려요 나이스 투 미치 유 포장개봉 신카상주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왔어요 전 이런거 되게 좋아요 포장에 좀 신경 써준거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겨울 링키와 함께 이런식으로 그래서 뭐 태블릿 액세서리 스크린 프로텍터 케이블 이런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키 제품을 좀 많이 리뷰를 하는데 링키 제품이 뭐 제가 엄청 많은 브랜드를 쓴건 아니지만 제가 썼던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좀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건 이런 변색인데 변색 같은건 어느 케이스나 있어 가지고 어떻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케이스 조차 저는 이거 뭐 이벤트랑 뭐 배송비 쿠폰 해가지고 요번에는 쿠팡 말고 쿠팡에는 요번에 로켓 배송을 안 해주더라구요 이거를 요런식으로 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게 뭐지 이거 저번에 봤던건데 이상이모 확인하라고 뭐 이건 그런거네요 그래서 뭐 링케도 요런식으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중에 한번 또 사야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식으로 네 이런게 많이 오네요 여러분들 한번 구매해보세요 링키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구매해보시고 이제 요렇게 있습니다 링키 퓨전 X 케이스 링키 심플시 링 이즈 더 얼티밋 소피스티케이션 이게 소피스티케이션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지 아 뭐였는데 까먹었어요 저번에 찾아왔는데 그래서 아 뭐였더라 예 아무튼 이제 지금 막 찾아왔는데 서피스티케이션이 뭐 교양 세련 이런거에요 세련된 이런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여기 그래서 밀리터리 등급 드롭테스트 저는 이거를 하고는 싶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데 이걸 하게 되면은 저는 어 너무 좀 제가 나중에 실제로 진짜 유튜브에 쓰이게 나면은 그때 막 진짜 핸드폰 던지고 막 그러겠습니다 핸드폰을 정말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진짜 제가 던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지금은 못해요 할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네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네 이게 궁금하더라구요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뭐 on your line of defense shock 뭐 그런거 다 있구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그런거라서 패키지라서 이렇게 옵니다 성의는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친환경이니까 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블랙으로 요런식으로 한번 제가 이거를 어떤 분께서 리뷰를 해주신거 봤는데 그때 당시에 써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좀 비쌌어요 15,000원 배송비 포함하면 17,000원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나온지도 됐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여러가지 쿠폰들 때리니까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구매 보시는 거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링킹 케이스 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잘 보이실까요 요런데 떼 줘야 됩니다 얘도 떼 줘야 되고 얘는 안 떼 줘도 될 것 같은데 뒷면 떼면 얘는 뒷면은 그대로구요 얘는 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얘가 이렇게 떼기가 참 불편하더라구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은데 떼기가 불편해 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도 있나보네요 안 보이는 거 같은데 꼭 있네 잠시만요 아까 얘기한 거 취소해야 겠습니다 있나보네요 잠시만요 제가 한 겹을 잘못된 건가 이거를 여기 떼거든요 아까 근데 여기가 아직 안 떼졌다 그래 가지고 한번 더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요거는 좀 노트 탭 때도 그랬나 모르겠네요 네 두개 그래서 두개 떼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 무늬 이런 식으로 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 저는 군대에서도 이런 무늬를 되게 싫어했는데 군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유리 비슷하건데 여기도 약간 재질 이게 뭐라 말씀드리지 계속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약간 소리 들리세요? 일반 그런 통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약간 그 홀로그래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나이퍼네스 화이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껴 볼게요 아 껴 보기 전에 요거 보여 드려야죠 그래서 이쪽에 링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것 같다는 거죠 네 예쁘네요 한번 껴 보겠습니다 으이차 그래서 그래서 껴 봤는데 어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또 클리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사과모양도 잘 비치고 이거 노트10 약간 여기가 볼록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정사각형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볼륨 버튼 잘 눌리고 엄청 잘 눌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보이시죠 옆에 되게 잘 눌립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잘 눌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케이스를 쓰면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예전에 한번 여기를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잘 안나오나 이렇게 잘 안나오죠 그래서 날려먹은 적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도 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 링켄은 안 그러던데 잠시만요 내리고 올리기는 약간 불편하네요 예 너무 딱 맞게 서기가 되는데 이거는 예 너무 딱 맞게 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통 내릴 때 공간이 좀 있으면은 편한데 이건 내리기가 좀 불편하네요 올릴 땐 좀 편하고 좀 좀 아쉽다 이거는 요건 아쉽고 그 다음에 이 링키 제품이 전부 다 좀 위아래가 항상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튀어나와 있어요 안 튀어나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링키 퓨전 X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튀어나와서 안정성을 좀 유지했는데 얘는 그거는 없어요 예 근데 안정성은 좀 확실히 될 거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예쁘네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좋아요 옆면도 그렇고 여기 이제 스트랩이라고 걸 수 있는 줄 같은 것도 있고 음소거 버튼 이런 것도 딱딱 맞고 규격 틀린 거 없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링키 퓨전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노트 테너와 같은 위치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돌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카메란데 카메라 부분은 대부분 링키 제품은 대부분은 항상 카톡티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될까요 카메라가 하나 더 지켜준다는 느낌이 드네요 하나 더 올려놔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게 얼마였더라 15,000원? 배송비판은 16,000원인데 지금 제가 이거 정확히 구매금액은 12,000원? 네 그렇게 구매 11,000원? 네 그렇게 구매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링키라가 되어 있고 이게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두껍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얘가 좀 두껍고 그립감은 얘가 좀 더 편한 그립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괜찮네요 퓨전X라는 거를 제가 노트10 걸 썼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데 사고 싶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좋네요 이번 거는 잘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SA2세대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하나 구매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호력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이런 카메라 보호력은 포함되어 있는 얘기지만 카메라 보호력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음소거 버튼 쪽이 유격이 좀 이렇게 좀 내릴 때는 좀 힘들어요 저처럼 두꺼운 손을 가진 분들은 내릴 때 좀 힘듭니다 그 점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썼던 케이스 중에 좀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케이스 같은데 네 저는 정품 가죽 케이스도 써봤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정품은 무조건 네 이거는 참 괜찮네요 여러분들 한번 구매해 보세요 네 딱 얇기도 하고 보호도 되고 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케이스 이번 거는 좀 되게 잘 샀네요 가격도 적당하고 조금 비싸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적당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추천해 드려요 네 근데 막 이걸 샀는데 저기 막 13층 높이에서 이거를 떨어뜨렸는데 너 때문에 보호가 안됐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 이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든지 보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키가 181인데 거기서 쯤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어 보호 케이스 보호 필름을 씌었을 때 얘기해요 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좀 좋음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 끝